히트 오 히트 사이즈 괜찮다 이런거 잡으러 왔어요 갈 폴라 오랜만에 사이즈 좋은 폴라 생각 봤습니다 사이즈 좋아 빵 봐라 23 정도 되겠네 빵 좋다 진짜 빵 좋다 발 앞에 와가지고 폭폭한다 폭폭해 와 히트 우와 사이즈 좋다 우와 머리가 같이 온다 근데 나오면 15 반에서 20이에요 그냥 진짜 고기가 억술 깨끗하다 고기가 깨끗해 네 지금은 피시라보 펜펜 기라기라 베이트거든요 오는걸 넣어도 무는거 같아요 이번엔 뭐쓰지 시몬키 써볼까 1.8인치짜리죠 이게 히트 오와 뭘 넣어도 무네요 그냥 뭘 넣어도 그냥 폭폭합니다 고기가 있으면 어떤 몸을 넣어도 문다 히트 어떤 몸을 넣어도 뭡니다 히트 또 다른거 써볼께요 노란 고무줄 고무줄 있어요 내한테 있나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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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쫙게 줘봐라 나도 쫙게 줘봐라 어찌 묵지 근데 반 자를까요 웜 끼듯이 살기 보지 뭐 그 터블리만 끼면 안되겠노 그 뺑아리 끼듯이 아 그리 낀다고 묶는게 아니고 바늘에 묶어가지고 좀 빼는게 아니고 꿈뚫이 꿈뚫이는 유튜버는 제가 했잖아요 꿈뚫이 욕지도 가서 넣으니까 물더라구 꿈뚫이도 묶어가지고 묶어가지고 꿈뚫고 craos 나하고 반대로 나는rene 누구들 놔거야 repl ت82 이렇게 fifa 그러니까 아 chap 왜 잘라나 해가지고 왜 왜 이렇게 이렇게 해봤어요 그냥 이래서 잡히면 되는거 아닙니까 잡아볼게요 이래가지고 하하하 히트 하하하 히트 오오ров 더 Ninja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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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히트 잡았어요 히트 하하하하 아 고기 빠졌으니까 못 믿었으니까 다시 돼 다시 다시 하하하하 자 다시 이제 고무중 낀 상태에서 낚아서 보여드릴게요 하하하하 히트 이번엔 안 떨어뜨려야지 이번엔 안 떨어뜨려야지 고무중로 히트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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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고무중 내놔라고 이렇게 한번 보여줘 하하하하 고무중으로 잡았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고무중 되는대로 묶었거든요 한 번 더 한 번 더 멀리 던질 필요도 없어 히트 하하하 고무중도 가능하다 올라와 같이 짜잔 코로나19 예방 잘하셔가지고 가족분들 지인분들한테는 큰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꼭 이겨낼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낚시인 여러분 항상 다녀가신 자리는 아니온듯 그렇게 꼭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낚시는 스포츠다 항상 즐겁게 낚시하는 모습 재미난 낚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혼병 흑흑 흑뻑 씌웠어 좀 잘라먹고 갈게요 형님은 방금 입으로 웜을 좀 제작했습니다 예 왔어요 왓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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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감사합니다.